충남도가 충남과학기술진흥원과 함께 인공지능 전문기업과 인력을 육성합니다. 충남도는 국비 등 72억 원을 투입해 지역 기업 사이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경영기법을 교류하고, 내년에는 충남지식산업센터에 AI 실증실험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. 도는 이를 통해 도내 기업의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의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